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한 문제, 한 문제 이제는 이 문제가 6월 평가원을 넘어서 수능 문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건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선생님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유전과 비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선생님 꼼꼼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아마 6월 평가원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마침별 꽉 찍어가지고 우리 여름을 계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선생님이 뒤쪽에 놓여져 있는 첫 번째 유전 파트부터 먼저 분석을 들어가 보면요. 자, 이번에 생명과학원의 1등급 컷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대략 43점 정도 내외 된다라고 하고요. 2등급 컷이 37점, 38점 이렇게 내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 안에서 선생님이 킬러 파트의 문항을 분석해보니 10번, 15번, 17번, 19번의 이 4문제의 유전을 킬러 파트 유전이다 라고 한번 명칭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 4문제의 총 합해져 있는 배점이 10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6월 평가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평가원 어땠니? 그랬을 때 선생님 저는 유전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 유전의 문제, 킬러 파트의 문제, 4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4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다 틀렸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점 받아야 될까요? 40점이 되어야 되고 무난한 안정적인 2등급 컷이어야 된다. 2등급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여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말이죠. 나는 40점이 넘어간 친구인지 40점이 넘어가지 않은 친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유전, 유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배점을 10점 딱 제외시키면 진짜 유전만 문제인 애들은 40점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점보다 점수대가 떨어졌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실수였다 또는 이거를 잘못 봤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단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실력적인 부분에서 탄탄해진 아이들은 이런 실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두 가지 파트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전만 몰입해도 되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아닌 친구들은 우리 여름방학에 또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에 나머지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주기 파트 선생님이 세포주기 세 문제가 5번, 8번, 16번이었는데요. 놀라웠던 건 이 세 문제가 모두 다 3점, 3점, 3점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문제를 다 합치면 9점이죠. 그만큼 세포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등급 화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주기 세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놓쳤다라고 얘기한다면 1컷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생각보다 세포주기를 완벽하게 공부해놨느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세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라도 틀렸을 경우에는 아, 이거 잘못 봤네. 실수였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포주기는 이번에 문제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잘못 보거나 이랬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예를 들어 기출문제라든지 EBS 문제라든지 이런 걸 문제로 좀 덜 풀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포주기를 문제 푸는 약간 스킬적인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강좌라든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포주기 문제 중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인자와 맨델 문제. 선생님 뒤에 문제를 좀 잠깐 보여줄 텐데요. 다인자와 맨델. 선생님 뒤에 문제 보여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대표적으로 다인자 문제입니다. 세 개의 유전자가 바로 표현력을 결정하고 있는 형태라서 최대 표현력이 다섯 가지다. 그리고 이 안에 비분리까지 들어가서 자, 이제 다인자 문제가 제대로 다인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분리까지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문제가 등장한 거 보여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납니다. 다인자 문제가요. 이제 표현력 일곱 가지, 아홉 가지, 다섯 가지 이랬을 때 웬만한 학생들은 다 잘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단위도 있게 끌고 갈까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가는 것이 쌍을 늘리는 거거든요. A, B, D, E라고 얘기하는 쌍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다인자와 다른 파트를 같이 통합적으로 문제 내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다인자와 비분리를 합쳐서 문제 낸 거 보이니 나중에는 다인자와 세포주기도 합쳐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말고도 맨델과 세포주기를 합쳐서 문제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문제 출제도 가능하고 다인자와 가계도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갈림길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인자는 여러분들은 올해 EBS 문제 안에 다인자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EBS에 있던 수능 특강에 있었던 여러분 다인자 문제를 꼭꼭 다시 점검하시고 문제 풀었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인자는 A, B, D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쌍을 늘려서 A, B, D, E라고 얘기하는 내 쌍이라든지 두 개 연관된 거에 그치지 않고 세 개가 연관되어 있는 사명관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유형 방식으로 연습해 두시고 반대쪽에 해당되는 거는 다인자가 만약 다른 유형의 문제랑 섞여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문제의 다양성을 즉 기출문제에 머물르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정도는 웬만하면 애들이 다 푸니까 이거 말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걸 선생님의 문제 풀이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인자의 방향을 두 가지 방향으로 여름 내도록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공부하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쌤 저는 이 문제 안에서 기본적인 접근도 잘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반기 때 어느 정도는 개념 완성을 하든 선생님의 강좌 중에 킬러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스킬적인 면을 공부하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이 시간 안에 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뻗어나가고 있는 적용이라든지 응용하는 문제 파트 이전에 나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어 다섯 가지 네 문자가 세 개 두 개 하나는 상인 하나는 상반 이렇게 해서 바로 머릿속으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관의 형태를 바로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상반기 공부에 해당되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보자마자 이들의 연관의 형태가 다 드러나서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전에 있던 걸 보완하고 만약 앵관한 거 다 됐는데 상반기 마지막이 좀 부족해서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에 적용하는 유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맨델의 파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EBS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되게 의미있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은 39%인데요. 맨델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보기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디귿 보기 디귿에 확률을 뻑적지근하게 계산할 문제가 맨날 나오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개체를 교배했을 때의 확률은 이런 애가 태어난 확률은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과감하게 확률을 뺀 거 알아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 확률에 관련된 보기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얼마니? 39%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평가하니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약간 확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을 내지 않아도 아이들은 문제 지문의 길이가 길고 문제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끔 한다면 난이도가 높아서 애들이 잘 못 풀어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맨델의 유형은요. 긴 지문을 연습하는 것 즉 보기가 길든 그 내용에 제시하는 지문이 길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 문제 해석력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가계도는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한계 안에서는 앞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킬러적인 거 10번, 15번, 17번이 무난하게 잘 풀렸던 애들은 가계도에 넉넉한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넉넉한 복잡해 보이는 이 가계도 넉넉하게 시간을 그래서 아빠와 딸을 보면서 어? 가는 우성, X염색체 우성이면 안 되네. 엄마와 아들을 보면서 어? 가는 X염색체 열성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X염색체 우성, 열성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X염색체가 아니라 가는 상염색체군 이라서 가는 상, 나는 X, 다는 X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좀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시간이 되게 짧으면은요. 간단한 내용도 잘 안 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계도를 잘 풀어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앞쪽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연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리 정도를 하면 자, 우리 지금 전체 이 10번, 15번, 17번, 19번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이제 문제만 푸셔도 된다는 거고요. 세포 주기 파트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포 주기 안에 그 약간 빠르게 푸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마무리 학습, 즉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상반기 공부에서 끌어다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인자, EBS 연계되어 있으니까 EBS 열심히 좀 더 한 번 다시 보고요. 맨날은 긴 지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거 세포 주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더 이상 1등급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포 주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자, 비유전 파트는 올해 비유전 파트는 색다른 시도가 되게 많았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일단 호르몬이 두 문제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육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육 문제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방어 파트 문제 중에서도 병원체, 그러니까 맨날 거져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병원체 문제 있잖아요. 고혈압, 혈우병 뭐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나올 만한 게 다 나왔거든요. 평가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병원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대신에 호르몬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다는 건데 호르몬 문제의 정답률이 둘 다 60%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호르몬에 우리가 열심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호르몬은 단순 암기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단순 암기도 시험치기 직전에 마무리 딱 하고 들어가야지만 그게 빠른 시간 안에 발효가 됩니다. 알았죠? 아, 내가 이거 연수가 아니었는데 간뇌였는데 아, 이런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꼭 이 3단원에 관련된 부분은요. 꼭 짚어보고 가야 되는 파트 신경계 파트라든지 개념 호르몬의 파트라든지 또는 방어작용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흥분의 전도 자,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호르몬 파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역시나 호르몬 파트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두 문제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의미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EBS를 보면 호르몬이 진짜 열심히 잘 만들어져요. 여러분 EBS 문제 한번 보세요. 호르몬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가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방어 파트는 정답률이 49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방금 유전만큼 틀렸다는 건데 보기 D끝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방어 파트 또는 면역 파트에서 이걸 틀렸을 때 제가 생각해도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념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다 알면서도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문제 푸는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방어 파트 개념을 봤더니 또 여전히 선생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방어를 문제 풀 때 긴장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습관이 있는 거니까 다음번 시험을 볼 때는요. 아, 맞다. 이거 방어 작용이구나. 그럼 내가 면역 부분에서는 꼭 이거 문제 잘못 보거나 그림 잘못 보거나 이러던데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약간 세뇌시키듯이 아, 방어야 또는 면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으면 한다는 거죠. 약간 문제 푸는 습관에서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뒤쪽에 신경계 파트는 얘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개념입니다. 자, 뒤쪽에 흥분의 전도 문제는요. 사실 선생님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뉴런 두 개 이렇게 같이 서로 분리시켜 놓고 이와 관련돼서 뉴런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달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뉴런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EBS 연계이기도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건 흥분의 전도는 더 이상 기출문제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흥분의 전도를 웬만큼 다 풀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출문제 다 푸는 거 가지고 안도하시면 안 되고요. 흥분의 전도는 다양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양한 문제에 나올 만한 건 정말 많아요. 뉴런이 두 개 있다던가 아니면 뉴런에 해당되는 길이를 저기는 cm를 잘 주지만 cm를 잘 주지 않고 여러분들 길이가 얼마인지 맞추게 한다던가 시간이 6초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을 주지 않는다던가 흥분의 전달하는 시간이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 걸 물어본다던가 그 다음에 뉴런 하나에다가 두 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정말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출문제를 제대로 정복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의 다양한 유형에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선생님 강좌에 들어있는 문제풀이 문제를 활용해도 좋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비유전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 호르몬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던 호르몬 다시 한번 되죠. 봐봐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흥분의 전도는 다양한 유형 문제풀이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적인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자 흔들거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방학 또는 파이널의 그 가운데서도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시험 전에는 언제나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6월 평가원 시험 치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6월은 아직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정말 많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6월 이후로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검증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6월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이라고 얘기하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너희들의 실력은 3, 4, 5에 해당되는 실력과는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건지 이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지막 9평을 넘어서 수능에 1등급 만점을 받아서 활짝 웃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